네덜란드 국민 스포츠에 도전하게 된 멤버들 안 봐도 반응이 보입니다. 보여 아유 배정 봐 아 이거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완전 상당 다리를 짤고 손힘도 없고 고속오법증이 좀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면 강에 빠지는 거예요? 대단해서 하는 거예요. 다섯 남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신적 입체적 모든 부분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야 못 때문에 그렇게 죽을 만큼 쓸까 네덜란드에서 펼쳐진 피어제팬 장대직고 강 건너기 대회 다섯 남자들의 그 험난한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나이 어떻게 되죠? 제가 알기로는 동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미묘한 이런 걸로 되게 요즘에 많이 제가 여기서 합의를 해요. 어떻게 할 거예요? 뭐야? 우영 감청이야? 우영 감청이야? 아니, 우영 감청이야? 야 아니 이걸 왜 들고 오셨어요? 오늘 또 신인 멤버도 왔으니까 아 신고식 하려고? 신고식 좀 해야죠. 우리 우리? 그렇죠, 그게 사실 우리가 한다는 멤버가 되려면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맞습니다. 아 정말 힘들다는 게 확 느껴지는데 그럼요 안 보이는 지금 베를린 장벽이 지금 아, 네, 지금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, 자, 카메라 보이면은 저기, 저기 길이, 경도 속도로 나있지 신예인님 조준아, 한번 보여줘 기선자, 패 한번 되는 거 한번 보여줘 이거 안 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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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, 자 야 아니, 그냥 해야 한다 신고식 어차피, 아, 됐어요? 다 봤어요 자, 한번 기선 제압해? 아, 그냥 20회전으로 네가 한번 보여줘 야, 드는 거 한번 보여줘, 드는 거 아, 아유 왕이 눈놈이잖아 가자 택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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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 택배, 택배, 택배 왕이 눈놈이잖아 가자 그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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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 그릇, 그릇, 그릇 그릇, 그릇, 그릇 야야, 얘 때 뭐야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야, 그치 되게 못 누가 안 돼, 안 돼 신입자의 우리 이지훈 군인 보여주시자 보여줘, 보여줘 희배들도 보고 있다고 아우, 얘네 두 개 다 올려 머리 위로 올려 잘한다, 그렇지 올려, 뛰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야, 우리 중에 제일 잘 했어 잘했어, 그래도 그 정도면 된 거야 우리 중에 제일 잘했어 잘했어. 잘한다. 자, 이정수. 도전. 잘한다. 아이고. 나는 거는 뭐. 자, 어쨌든 뭐 우리가 간다. 세 멤버 두 분. 언제까지 함께할지 모르겠지만 환영합니다. 이정수, 이즈. 장대 잡고 장 건너기 미션. 영상 봤어요? 아, 보고 완전 깜짝 놀랐어.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. 보기만 해도. 보기만 해도. 너는 이 몸이 올라갈 수 있네? 그러니까요. 그걸 올라갈 수가 없겠더라고. 그러니까 장대에 부러지거나 쓰렁 내려올 것 같아. 사실 멤버들에게는 이 대회를 위해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. 제가 배고 2000년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한해서 5분의 5시간을 가까운 수준을 통해 저는 이곳에 선택한 걸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정말 잘한 걸 볼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이곳이 5분의 5분을 보다 공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곳에 성공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이곳은 63분의 5분의 1분의 10분의 1분을 통한 걸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